우리나라에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. 공시란 기업이 사업 내용이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을 주주, 채권자,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.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려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공시는 전자공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상장법인 등은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의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전자공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인 카인드입니다. 이곳에서 우리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수많은 공시서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다트와 카인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. 다트에는 상장법인 이외에도 비상장법인의 공시가 올라옵니다. 반면 카인드에는 상장법인의 공시만 올라옵니다.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찾는 경우는 다트에서 보든 카인드에서 보든 큰 차이가 없으니 보기 편한 곳에서 찾으면 됩니다. 그런데 다트와 카인드에 올라오는 공시 중에 다트에는 없고 카인드에만 올라오는 공시가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 고유 공시 사항은 카인드에서만 볼 수 있는데 상장 기업의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이나 시장 조치 사항 등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공시들이 있습니다. 카인드의 시장 조치 카테고리에 상장 안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ITSEN이라는 회사의 추가 상장이 공시되어 있습니다. 다트를 들어가 ITSEN 회사를 검색하면 여기에는 이 공시가 없습니다. 실라젠이라는 회사를 카인드에서 검색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연장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다트에는 이 공시가 없습니다. 카인드에는 IPO 현황이라는 카테고리도 따로 두어 새로 상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.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카인드의 정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공시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서 다트와 카인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